사무실로 올라오시지 않고요 제가 요즘 괜히 이렇게 바쁩니다 이것만 전해드리고 가려고요 이게 뭐죠? 제 와이프가 손수 만든 수제 케이크예요 보기보다 맛도 괜찮으실 겁니다 이번에 납품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서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까지 안 받으시면 저나 제 집사람이 정말 많이 섭섭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모님 성의를 봐서 감사히 받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말한 대로 대처하세요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죠 강실장님 안녕하세요 기대라씨 회사엔 무슨 일이에요? 혜림씨 좀 만나고 가는 길이에요 진혜림씨를요? 네 받을 게 좀 있어서요 자 이 케이크 가지고 가서 드세요 안 그래도 혜솔이한테 주고 싶었는데 마침 잘됐네요 아우 웬 케이크예요? 혜솔이가 좋아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보세요 네 가 볼게요 웬일이야? 마침부터 반성희가 케이크 타령하더니 횡재했네? 아 맞다 오늘 반성희 생일이네? 까짓 거 내가 인심 쓴다 대체 사진이 어디로 간 거야? 여름이가 다시 가져갔나? 아줌마 아줌마 네 부르셨어요? 미령님 아니 여름이 좀 불러줘요 어서요 네 기적도 없이 또 언제 나갔대 네 나가요? 언제요? 글쎄요 제가 김치 담그느라 정신이 없어놔서 알았어요 일 보세요